안녕하세요. 저는 블랙로드에서 더욱 깊은 커피 타움을 돕고 있는 지혜타운과 덤블도르 활동하고 있는 이영찬 AST입니다. SCA는 생두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가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농부들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블랙로드는 세상의 모든 커피를 타워보며 커피의 다양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커피 쇼룸입니다. 이번에 블랙로드에서 SCA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랙로드에서는 블랙로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SCA 교육을 보다 재밌고 흥미로운 스페셜티 커피로 교육을 진행하므로 교육을 하시는 동안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고 타워마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려 커피 소비국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국부에 커피를 판매하는 곳은 7만여 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커피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이 신설하지 못한 커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블랙로드는 SCA 교육을 통해 또 하나의 커피 탐험으로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보다 확실하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드리고 한국 커피 문화를 보다 발전하여 모든 커피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찬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